arrived! 오! 오, 이야가 걸음걸 해도 잘 오고 오우! 파인의 생각 같구나 슬리피 스웩 있네요 와서 리무 criticisms 다시 또 준비해주셨구나 이거 내가 진짜 영화에서만 봤다 이 지프차로. 긴 거 진짜 와우. 아이고 긴다. 형 데리러 온 거야 이게? 이거 타고 하는 거야. 레드카페까지 이거 타고 하는 거야. 대우가 진짜 월드스타다. 갈게. 형. 조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. 너 이거 안 타봤어? 한 번도 안 타봤죠. 그래? 이거 처음 봐요. 그럼 너 내가 가다가 내려줄게. 그럼 너 내가 가다가 내려줄게. 그거 저 진짜요? 타도 돼요? 누가 못 타게 하는 거 아니야? 빨리 타. 저 가다가 뭐 지자철역에 내려주세요. 지자철역 앞에서 내려주는 거예요?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? 하하하하하하 와우. 와우. 오우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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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삼성. 와. TV. 와. 노래방도 있네요. 미국 랩터 뮤직비데이 무조건 나올던데. 형은 이거 타봤어요? 아 형은 타봤지. 어디서요? 미국에서 룰라 때 3,4 앨범 녹음할 때도 자주 타보고. 이게 지금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한 네 칸짜리인데 열두 칸짜리 타봤어. 열두 칸짜리 타봤어. 열두 칸짜리 타봤어. 이거의 세 배. 길인가. 열두 칸짜리 타봤어. 열두 칸짜리 타봤어. 귀찮아, 그러나 좀. 저기 있어요. 어, 미국이야. 뭐야? 대박이다. 이야. 와, 형 때문에 진짜 완전히 완전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. 그래? 오늘 하루 나에게 줘야 되는 행복이 있어.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또 가서. 영화제의 룰라이 시웠어.